네, 안녕하세요. 네, 이명호입니다. 한국사는요, 검정시험 보시려고 지금 모이셨는데요. 한능검. 사실 역사인데요. 맞죠? 근데 우리가 역사를 잘 아는 건 매우 중요한데 이게 시험이란 말이에요. 역사 시험은 또 다른 기술적인 부분들이 있거든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계속 역사 과목 하면 항상 떠오르는 게 뭐예요? 암기죠. 이거는 암기 과목이에요. 그래서 한능검도 역시나 약간의 암기가 필요합니다. 역사에 대해서 잘 아시는 것도 중요한데 암기도 필요하다 이거예요. 근데 사람은요, 단순하게 나열된 단어들 있죠? 그런 단어들의 조합은 오래 기억하지 못해요. 아십니까? 사람은, 잘 보세요. 이 스토리를 기억해요. 말하자면 사람은 이야기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드라마 많이 보잖아요. 드라마를 보면서 막 깜듯 써가지고 등장인물을 외웁니까? 아니에요. 그냥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스토리니까. 그 사람의 성향상 스토리적인 존재인 이 사람에게 잘 어울리는 게 바로 스토리텔링 식으로 바로 역사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쓴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다른 교재들은 그래요. 뭐 좋긴 하지만 단순하게 사실 단어들이 많이 나열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 이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지? 근데 이거는 그런 걸 다 해결한 책입니다. 그래서 읽게만 해도 아마도 성적이 쑥쑥 오르는 그래서 원하는 등급을 받으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한국사업력 검정시험. 이 책은 심화에 맞춰져 있습니다. 같은 시험을 보시는데 60점이 넘으면 3급 70점이 넘으면 2급 80점이 넘으면 1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 한능검 시험을 지금 공무원 시험 등에서 이거를 요구하는 점수가 있어요. 뭐 임용시험이나 경찰시험 그리고 구무원 7급, 소방 9급 등에서는 3급 이상을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각종 간부시험과 공무원의 5급, 7급 시험에서는 2급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음 그래요. 어떤 시험에 요건을 만족하려면 그래서 2급, 3급이면 좋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2급을 따야 되는 분들은 2급을 따세요. 그리고 3급이 필요하신 분들은 3급을 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라도 이 시험을 이런 어떤 시험의 요건이 아니라 취업할 때 이력서에 한 줄 쓰기 위해서 만약에 하신다면 0이면 1급이 낫겠죠? 느낌 아시잖아요. 그렇죠? 1급이 좋죠. 그래서 그 자기에 맞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책은요. 총 40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권이 20강 그리고 하권이 20강 이렇게 되어 있고 강의도 그렇게 할 거예요. 상권에서 전근대사 조선까지를 다루고 학원에서 근년대사 즉 근대사와 현대사를 다루게 될 거예요. 이 책의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책은요. 강의가 시작이 되면 그 각 강의 이 앞부분에 무엇을 배울지 준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어떤 게 나올지 어떤 걸 목표로 할지 그런 것들을 알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스토리로 이야기로 본문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아, 이게 중요한 게 여기 있는 이 문장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바로 한눈검의 기출문장들이에요. 그래서 기출문장을 중시해서 만든 그런 책입니다. 이게 뭐 역사를 재밌게 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속에 과학적인 기법이 들어가 있어요. 한눈검 시험을 잘 보게 하기 위한 그런 기법이 여기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쭉 읽기만 해도 뭔가 나도 모르게 암기가 되고 나도 모르게 스토리를 통해서 뭔가 성적이 쑥쑥 오르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 책은 간단하게 한자를 설명해 놓고 있어요. 금나라 여진족이 세운 나라다 그리고 군신관계 저건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 조금 어려운 단어이기도 합니다. 저거는 인군과 신하의 관계 그렇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보시면 실정이라는 단어가 우리 역사에서 좀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 정치 실패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한자를 다시 찾아보거나 또는 의문을 갖거나 그러지 않아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좋죠? 또 이 책은요. 이렇게 기출 사파를 집어넣었어요. 기출 이미지를 집어넣었다. 그런 얘기인데 우리 이전에 시험에 이미 나왔던 이미지들을 계속 보면서 이 책을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실제 시험에서 이 이미지를 봤을 때 어색하지 않죠. 늘 봐왔던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들을 공부하면서도 익숙해질 수 있는 거예요. 좋은 거죠. 또 보시면은 요즘 시험은요. 또 이렇게 자료를 주고 답을 고르는 말하자면 사료 문제가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기출 사료들 중간중간에 다 넣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보면서 자료가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시험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한 거예요. 또 이 책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출 핵심 키워드 암기인데요. 우리 하는 건 문제를 보면 정답이 있고 오답이 있죠. 그 정답들 중에서 유독 시험에 많이 나오는 꼭 알아야 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초동 퀴즈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본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다냐 아니에요. 보세요. 이 책의 본문이 끝나면 바로 이런 빈출 개념 한눈에 암기하는 표로 요약된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스토리로 본문 이론을 학습한 후에 다시 한 번 진짜 교재처럼 또 한 번 경험을 하는 거예요. 다시 복습하면서 암기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것도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빈칸 블랭크가 있기 때문에 빈칸을 채우면서 자기의 실력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좋죠. 이게 끝이 아닙니다. 보시면은 그 뒤에는 또 실전 연습이라고 해서 퀴즈를 또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단답형으로 대답을 하거나 또는 이렇게 줄 긋기 우리 어렸을 때 많이 해봤는데요. 그죠? 줄 긋기 하면서 또 정답을 맞춰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끝이냐? 아니에요. 기초 문제가 있습니다. 아주 대표 기초 문제 아주 엄선한 기초 문제인데요. 각 강당 총 6문제가 있습니다. 딱 한 강만 5문제 많이 나오지 않는 그런 파트에서는 5문제도 있지만 거의 다 6문제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 책에는요. 총 기초 문제가 오, 보세요. 몇 문제예요? 총 239문제가 있대요. 이거만 풀어도 웬만하면 다 문제를 풀 수 있을 거예요. 기초 문제의 중요성 아시죠? 이 책은 그것도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다 있네요. 그야말로 올인원 그래요. 그죠? 올인원 기초 문제 부터 본문까지 다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이 얇지만 상당히 파워풀합니다. 매우 매우 좋은 책이에요. 제가 봐도 재밌어요. 쭉 읽기만 해도 웃으면서 역사를 공부하고 시험도 잘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시면서 역사에 대한 이해도 깊어지시고 그리고 역사에 대한 편견이 혹시 있으시다면 역사가 참 재밌는 거구나 그것도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요 내가 생각보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도 발견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잘하세요. 네? 네. 이제 봅시다. 그래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가시죠.